비탄하마까? 아니 상점 역겹네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아니 저거 막아놔야 되는거 아냐 불가능하게 단분싸 상점 기왕 두개 있는거 받자 기념품 기념품 유령의 영상 이제 유령의 영상 안나오겠지 어 배달원 망단독지연금 불쌍한 과로시를 구원해줍시다 함덕이요 아이고 아 체리아님 감사합니다 함덕 무감살도는 돼 절로 갑시다 아이 보스 저거였어? 무감좀 무감좀 별로겠다 배달원 킹버쉽 이렇게 날아갑니다 카드 파밍 아까 비탄 때문에 파밍 못했으니까 일반 무 많이 잡아서 파밍을 좀 더합시다 근전 정밀 정밀 넣을까? 망단무검인데 정밀 보스전 생각하면 근전이랄 것 같아 근전 강화 정밀 정밀 단투 플레이니 집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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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지금 넣는거는 별로겠죠 지금부터 단도 한장 사용할때마다 50원 뭐지 아니 수석사님 감사합니다 단도장당 50원 그러면은 망단 강화로 가야지 돈 버는 사일런트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하나 수분 여섯 일곱 여덟 백부장 백부장 옆집에서 파밍하면 집장만 가능 몇 장여지 몇 장여지 여덟 장 열 그러네 고구마도 돼 열을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지금 열넷인가? 아이고 이거 보스 뭘로 잡냐 독도 없네 근전 강화 없이 잡을 수 있을까? 근전 강화에도 힘들 것 같네 지금 잠시 루고 두 개 세단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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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단도가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스물업장 헐 뭐야 다시 보 단도가 얼마나 약하며 이렇게 많이 어서 정리를 뽑아야 합니다. 대단원 대단원? 대단원 판도라 각인데 이거 야, 괸전도 있겠다 너. 아니 진짜 판도라잖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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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도 나왔어. 교사일 연구 돌진? 이제 근데 수비카드만 모으면 된다. 수비카드 언제 모지 근데? 전략가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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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판도라 진짜 뜨네. 아 체리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타수 한방에 다 밀어부렀잖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타수 없어서 타수 미션 의미 없어짐. 아 이제 물음표 가서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 몹이나 볼까? 지금 수비카드 없어가지고 함부로 깜짝이가 좀 그런데 여기 불, 엘불 이쪽 상점 라인 아 이거 실수했네. 저 교사를 짓고 있을걸. 도포 아 아 도포 상점 라인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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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된 것입니다. 4 7 예비 넣을까? 예비 넣을만한데 근데 일단 대단원 때문에 넣어놓고 아싸 고통받으리라 나갔다 내장수가 망단 또 나왔어? 수작업으로 오셔야죠 형상 쓰는게 맞겠지 아이고 이걸 대단원 아니 이런 재장 아 너무 아쉽다 뱀싱물 좀 더 탱탱하게 만들어주면 안되나? 좀 더 탄력있게 단독아에 박히지 않게 만들란 말이야 6장 벌집교살 탄탈 음 수비 필요하죠 지금 유령의 형상 여기서 강화하고 웬만한 카드는 넣지 말자 잠깐만 진짜 진짜 저분 나왔는데 ATM 나왔는데 아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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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단원각이 안나오네 아 왜케 안나오지 에고 또 대단원각이 안나오네 그만호 잡자 열다섯 진짜 저거 어어어 고개 나왔다 고개 고개냐 제비냐 요거 약간 고민할만한데 도네이션 스토링 고개로 전략값 빨리 돌릴까 아 이거 엘리트에 안가는게 낫겠다 상태이상 답없다 이거 고개랑 전략가 먼저 가모하고 엘리트 걸렀는데 왜 엘리트가 나오게 오케이 여기도 ATM강인가? 일곱개 내장해체 전략가 강화하고 이제 유령 영상 정도만 강화하면 되겠다 여기 위에 아이 뭐야 이거 체력학하고 꺼져 아이고 전략가가 또 나오네 아이 전략가 살까? 고민되네 전략가 사도 두장 지울 수 있는데 아이 이 덱은 가지 아니죠 선생님 단본사 지우고 전략가 전략가 하나 더 살까 전략가 하나 살 만한데 그 다음 상점에서 하나 더 지우고 아이 반사신경까지 주네 아우 미친 뭐 지우지 이제? 수리검? 아닌 것 같은데 형상 형상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게 아닌가 형상이면 세턴 안에 대단원으로 다 잡아 죽이지 않을까요? 맹독 지울까? 월드컵 1등 킹미를 믿어봅시다 뭐야 누구 월드컵이에요 이제 예비강화하면 되나? 누구 월드컵에서 킹미를 우선합니까? 아 거기서 킹미를 1등 했어요 아 돌겠네 어 두장 썼죠 교살 파멸 튕겨내기 이제 예비강화하면 되나? 아 전략까지 강원했구나 아 전략까지 강원했구나 아 전략까지 강원했구나 이상해 Bong환환환ич 좋아 좋지 빼기 4 하시려면 됩니다. 나 전략과 도장이었거든. 예비 강화는 이제 웬만큼 될 것 같은데. 예비 강화는 이제 웬만큼 될 것 같은데. 딱댐 너무 편안한데. 형상 하나 더 써도 되겠죠. 아 한 장만 쓸까. 고민되네. 두 장 쓰는 게 훨씬 안정적일 건데. 두 번째부터 민첩 깎이더라도. 두 번째부터 민첩 깎이더라도. 아 고민되네. 근데. 달팽이만 아니면 형상 한 장으로도 깰 수 있겠죠. 안 넣는 게 나은가. 덱도 얇은데. 고민되네. 고민되네. 아 넣지 말자. 넣지 말자. 저 에ㅆ. 아 건별 집어도 될 것 같고. 아 건별. 건별 밖에 없겠다. 드리퍼 해도 될 것 같고. 껌별하고 엘리트 잡죠. 코스트 굳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트윗을 집으면 교살 쓰기 편에서 이렇게 지긴 할 텐데 전략가 두 장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거 보고 엘리트 보고 엘리트 엘리트 세 장은 좀 오바죠. 덱이 더 굵은 몰라. 돈의 버튼이 안 보인다고요? 안 돼. 아 안 돼.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도 단독 파밍하면 지판을 써야겠다. 스테로이드 전문성. 어 전문성 할 만한가? 고개 두 장이 훨씬 편하긴 할 텐데 이거 좀 고민된다. 여기서 덱이나 더 줄이는 게 더 낫겠죠. 예비 강화하고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예비 강화하면 돌 거야 아마. 대기 설치해 주면 되겠다. 이규준 극혐. 야 손 봐라 손 봐라. 아 영구. 제거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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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연고는 근데 또 지워지니까. 형상한테 맡기고 그냥... 생존자 지울까? 사실 망단... 이게 지우는게... 이게 지우는게 나중에 상태 이상 들어와가지고... 지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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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없나 하려 이제 맞을 일 없지 유령의 영상이 헐고 일 잘하네 와 낭단 와 단돗핵이다 왓 예비전략가 미쳤다 핸드가 안 줄었대 스묻 달팽이 온다 달팽이 야야 달팽이 온다 일곱장 빼면은 스물다섯장이죠 마지막에 한장 더 썼잖아요 아이징 아이징 아이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뭘 잘했다고 못해 빨리 10으로 가는 말이야 저거 들어간 수심 아우 달핀이 개겁견네 진짜 꼬인다 꼬여 소금 갑옷을 소금 갑옷을 아직은 퍼백입니다 아 달핀이 개경 아 달핀이 개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이번에는 내장 썼네. 4장이라도 쓴 게 어디야. 어떻게 4장이나 썼지? 1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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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 포션을 써야겠죠 에.. 민포말고는 살 거 없어보이는데 맹고 오예 연고지요? 아니야 연고는 어.. 망단밖에 줄게 없는데 진짜 진짜 망단밖에 줄게 없는데 진짜 망단밖에 없는데 진짜 망단밖에 없는데 차라리 아 진짜 무건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할 만큼 했다 나 망단 고생 많았다 넌 최고였어 단검단 오열 단검단 오열 망단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오오 잠깐만 야 여기서 보시면 편이야 잠깐만 아아아 아님 아님 님 님 님 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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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어차피 심장전에서도 두 장 넣고 돌리니까 연습하는 건가 어 오예 미라손 아이 어 괜찮은 괜찮은 미라손 무겁 미라손 생강 생강 좋지 재생포션 필요 없지 정밀 정밀하이 안녕 정밀아 잘 지내니 아니 이건 최대 체력이지 나 단검도 없는데 지금 망단 지웠는데 네 무겁 고개 들고 올까 으 으 으 으 으 앙단 지운 제가 나쁜 놈입니다 으 에스워 포션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칠리퍼스 무진장 불폐해진 심장 심장 허접생 너무 허접이고 망단이 있었으면 아파트 샀다. 칠리퍼스 커스텀 없이 심장 깨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칠리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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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단 4장 을 사사 편안한 숫자로군 참치만리나사입니다